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 씨가 지인들로부터 3,700만 원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광명경찰서는 학위 혐의로 이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씨는 자신의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,700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피해자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고수장을 냈습니다. 피해자들은 이 씨는 이 씨는 이유로 돈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.